주말 아침입니다. 토요일 5월 4일 아침 우리집 뒷동산에 이렇게 아카시아가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새소리도 들려고요. 새소리도 들려고요. 새소리도 들려고요 향기가 흠은 정말 좋아요. 샤.. 알았다 콧고더 소리도 들려고요. 새소리도 들려고요. 깜돌이도 들이구 우리 깜돌이도 깼네 깜돌 일어났어? 깜돌 일어났네 깜돌 깜돌 잘 잤어? 뽀삐도 뽀삐도 일어났어 똥치워야되겄다 뽀삐 목욕좀 해야되는데 똥잠말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향이 아주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6시도 안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향이 확 그윽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삶의 아카시아 나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 향기장 아카시아 향기 조금 더 먹고 씻고 출근 준비합니다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출근해요 목요일은 이틀 쉬었다가 토요일 아침에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꽁소리도 들렸네요 방금 또 주말 즐겁게 또 보내시고 화창한 또 5월 가정의 달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